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9장 말씀입니다. 사정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맹세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살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여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의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례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정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그 남자는 그 속건재을 곧 속건재 순량을 회망문 여호와 때로 끌고 올 것이오. 제사장은 그가 범한죄를 위하여 그 속건재의 순량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오. 그리하면 그가 범한죄를 사암받으리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한려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그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한려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오.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래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재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카를 둥글게 깎지 말며 수영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느라. 내 안식이를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빚지 말며 그들을 추정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샌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애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국당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국당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레위기 19장에는 레위기에서도 가장 핵심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닮은 그런 삶을 살기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삶이 한마디로 정해지는데 그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기를 그렇게 닮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19장에서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자면 1절에서 8절까지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라. 또 9절부터 37절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나열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8절을 보면 거룩한 백성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인데요. 3절 말씀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의를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와이니라.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한다면 마땅히 너희는 먼저 부모님을 그렇게 경외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이렇게 보실 때에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을 대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가늠을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잘 모르시겠다면 우리들의 부모님을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며 그렇게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보실 때에 나를 저렇게 공경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자이구나 이렇게 아신다는 거예요. 5절부터는 화목제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5절 6절에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들을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재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목제사는 예배자가 재물로 드린 그 짐승의 고기를 이웃과 함께 마음껏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런데 그 유통기한이요. 그 제사를 드린 그 당일이나 이튿날 하루 이틀이 그 재물의 유통기한입니다. 만약에 셋째 날까지 남겨두게 되면 그것을 불살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배드리는 자가 자기 욕심 때문에 따로 그 드린 재물을 쟁겨놓지 말고 이웃과 모두 다 나누어 먹어라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동시에 그 사람이 이웃과도 나누어 먹고 베푸는 삶을 그렇게 섬기는 삶으로 사랑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와 별도로 생각하지 않으시고 항상 연결시켜서 생각하셨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우리와 부모님과의 관계이고요. 그것이 우리 자신과 이웃과의 관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확장되는 삶인데 그래서 오늘 19장 9절에서 37절까지는 이웃 사랑하는 것에 대한 여러 사례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짜임새 있는 어떤 그런 구성이라기보다는요. 이 부분은 여러 이야기들이 약간은 두서없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요.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에게 얘들아 나의 사랑은 이런 것이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이야기 같은 내용이 9절에서 37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 안에 한 가지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18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웃과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기준은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유명한 고백을 했죠.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정말 자신의 몸처럼 아담은 하와를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죄가 들어오자마자 그가 하와를 향하여서 내뱉은 말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아니라 그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 창세기 3장 12절의 세번역으로 보면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나와 분리시키고 또 그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회피하려고 이용하는 그런 수단으로 전락시켜 버리게 됩니다. 특히 연약한 이들을 더 잘 이용하고 착취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죄된 본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의 죄된 본성을 잘 아시기 때문에 가난한 자의 편, 연약한 자의 편을 더 들어주십니다. 어느 정도까지인가 하면 그 사회적 약자들의 마음까지 돌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9절 10절에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와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경제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입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를 할 때에 다 거두면 안 되고요. 최소한 자기 밭에 수확물의 6분의 1 정도는 남겨두어야 했다고 합니다. 주변에 거주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남은 것을 거두어 갈 수 있게 그렇게 배려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룻기에 보면 보아스의 밭에서 당시 과보였던 룻이 사회적 약자였죠. 그렇게 보아스의 밭에 남은 곡식들을 거두면서 시어머니를 먹여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기에 아니 그러면 그냥 밭 주인이 몽땅 다 추수를 하여서 거두어서 그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일부를 기부해도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가난한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들이 마치 적선을 받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도록 그들이 스스로 곡식을 주어서 노동의 대가를 얻는 기쁨을 얻고 또 자부심을 느끼도록 약자의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의 자존심까지 배려를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군가를 섬기고 어려운 이웃들을 사랑하며 그 섬김을 실천할 때에 상대방의 그 마음과 생각까지 배려하면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목자 섬김을 수년간 하고 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턴가 그 식사의 품질이 처음과는 크게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교육자들이 먹는 것과 차이가 나지 않게 하려는 교회의 방침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주목자분들의 마음을 세심하게 고려하고 배려하는 그런 교회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또 섬길 때에 내 방식대로 돕는 것이 아니고 또 혹여나 마음에 도와주는 것도 감사하게 여겨야지 이런 마음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최선으로 섬기면서도 상대방의 마음이 어떨지 혹여나 그가 자존심 상해하지는 않을지 배려하고 세심하게 살피면서 그렇게 섬기며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34절 말씀에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 혼자 같이 여기며 자기 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급당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화이니라 내가 그 사람이라면 어떤 기분이 들까 생각하면서 우리가 언제나 상대방의 마음까지 헤아리며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는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공평한 저울입니다. 이어서 35절, 36절을 보면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주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신을 사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불의가 아니라 공평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사랑은 언제나 공평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 그가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공평과 정의로 재판을 해야 하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의 편이십니다. 가난한 자의 편이십니다. 하지만 불의를 행하시면서까지 그의 편은 아니시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을 하되 그 하나님의 사랑은 공평과 정의 가운데 행하시는 사랑이십니다. 공평이 아니라 한쪽으로 치우친 사랑은 우리가 편해라고 부르죠.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원전하신 성품에서 나오는 사랑은 아닙니다. 편해는 그야말로 인간의 감정에 충실한 그런 사랑입니다. 그래서 상처와 아픔을 남기게 되죠. 이삭과 리부가가 자기 자식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각각 한쪽씩만 사랑했습니다. 편해를 한 거죠. 창세기 25장 28절에 이삭은 애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부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야곱과 애서가 서로 원수가 된 데는 이삭과 리부가의 편해가 한몫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인간의 사랑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모든 사람을 다 공평하게 사랑할 능력이 없나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데요. 우리는 스스로가 생각하기를 자신이 스스로 나는 공정하다 이런 착각을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그 공평의 기준은 나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나에게서 나올 능력도 나에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서 공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하니라 따라서 공평한 저울과 추의 기준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말씀이신 주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어릴 때 어머니와 함께 손을 잡고 정육점에 가면요. 그 정육점 주인 아저씨가 고기를 띄워서 달아가지고 저울에 이렇게 달아 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저울이 눈금을 잡을 때 그 바늘이 마지막에 바들바들바들 이렇게 떠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렇죠? 바들바들바들 이렇게 떨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 눈금 하나를 딱 이렇게 가리킵니다. 그러면 그만큼 돈을 내는 거죠. 우리의 심정이 그 저울의 바늘과 같은 그런 심정이어야 합니다. 지나친 자기 확신과 경험과 또 나의 치우친 감정으로 또 내 마음대로 공평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고 기다리며 그 뜻을 기준 삼아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이웃의 마음까지 살피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 공평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하며 기다리며 그렇게 공평하게 사랑하는 것 그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명하신 거룩을 삶 가운데서 이루어가셔서 하나님을 기필코 닮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5절 말씀으로 먼저 기도할 때에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공의로 하되 가난한 자일지라도 그의 편을 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차별 없이 공평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내가 기준이 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뜻을 구하고 기다리며 그 주의 뜻대로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의 이름 보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저의 십년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행할 때에 하나님 공평한 하나님 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서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기도 가운데 부어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주의 뜻대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공평과 정의를 잃지 않고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편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직장 동료와 이웃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치우친 사랑이 아니라 다 공평하고 주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어떤 이가 소외되는 것이 없을까 내가 이런 말을 하였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 다른 사람은 아버지의 상처를 받지 않을까 하나님 세심하게 배려하며 아버지와 그렇게 공평하게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34절 말씀에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온 자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국당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에 내 몸처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과 심정까지 살피며 헤아릴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가 제 마음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남이 어려울 때 내가 기쁘게 돕고 또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름 한 번 보러 기도하고 또 개인기도로 들어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 사랑의 기준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형으로만 아버지여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상대방의 심정까지 마음까지 헤아리며 배려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명적인 안목이 주의 충만한 사랑의 눈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적선하듯 그렇게 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베풀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여 그 상대방을 항상 존중하며 배려하며 그 마음까지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헤아릴 줄 아는 하나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지혜로운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항상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다른 일을 돌보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낮은 자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며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아버지여 물질과 아버지여 시간과 하나님 모든 힘의 복을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뜻에 순정하는 마음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선하듯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대방의 자존심까지 아버지 헤아리며 하나님 아버지여 그렇게 살피며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가 그렇게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짓고 흘려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풍명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